대전시가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대학생 230명을 모집합니다. 시는 공모를 통해 총 11개 지역대학을 선정했으며,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·중견기업, 대덕특구연구소 기업,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졸업 예정자, 휴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. 선발된 학생에게는 최대 6개월의 실무 경험과 직무연수 지원금 월 최대 206만여 원을 지급하며 참여기업에는 월 10만 원의 멘토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이 사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생에게 다양한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.